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식도위에 침범한 전신경화증으로 저와 함께 치료하고 계신 환자분의 기록 최근에는 식도염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 또 벌어지고 계신데 어 2024년 9월 14일 영융성 식도염 통증 심해서 잠을 자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그래서 뉴 케어 그 유동식으로 된 뉴 케어 영양식만 드셨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융성 식도염 통증이 나온 부분 그 부분에서 제일 전신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을 드시면 그 부위에서 식도 통증이 나타나구요 또 한약을 드시지 않는 상태로 지내다 보면 전신경화증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통증이 심해지는 한약을 드셨을 때 안되었을 때 어 두가지 상황 모두에서 식도염 통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치면서 영융성 통증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어